안녕하세요. 김현중입니다. 김현중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달 투어는 물론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하우스 투어, 태양투어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팬분들을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요구마 퍼시픽 무대까지 계속 진화하는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 많이들 와주십니다. 제이 키테 구다 사이. 김현중, 젠 거 구차. 지키토 타이오또 김인원 구다. 제이 키테 구다 사이.